누구세요? 누구세요? 배성균? 너 오늘 왜 있어요? 내가 할 말이거든? 그것도 엄마가 시켰지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있었네?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있었네? 나랑 같이 있자? 야 약속 말이야 왜 이래 너 미쳤어? 잠깐만요 아 빨리 이 입술 마다 두 명이 형 할지 빨리 아 미친아 왜 이렇게 상관해야지 여기 봐 더럽게 콧물 콧물 아니야 빗물이야 나의 땅에서 박인간 치우실 수 있어 네 화장도 쉽게 내려갔다 처참하게 어 이모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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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라는지 안 들려 나 파원에 빠져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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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h 아 너무 오 네 아 아 오 если 나한테 내가 이게 없는 제발 안 때려! 안 때려! 옛날엔 좀 귀여운 맛 같긴 한데 어디 옛날에도 안 귀여웠어 화장실까지 사라져도 몇 개 끝나면 좀 불행이야 니가 환절은 식도도 못 내려봐 아니 그냥 물 킨거라고 했지 물 색깔이 아니었거든 아 야 너 그런 거 안 때냐?